오늘의 영상 포인트 맞질주들은 스쿼드 치킨에 도전한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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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정이 녹록치는 않다 AI가 우리를 볼 수 있나 라는 실험을 해볼 예정이다 아빠 힘내세요 노래도 받았는데 버프야! 김개종은 김딸에게 아버지 버프를 받는다 그럼 즐겁 지금 AI랑 하는거야 경쟁전 아니고? 일반이야 이건 I love you babe 그 노래제목 뭐게 Love you 아닌 아니지. I love you. 아니야. I love you. 어, 소름 좋았어. 야, 이번에 좀 큰데 가자 그러면은. 보트캠프 한번 가보자. 보트캠프 한번 가보자. 보트캠프 이길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내가 보일게. 어디 내릴까? 딱 정해. Y자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야, 없어. 싫어해? 뭐야? 야! 한 명도 없어. 북캠프 1장 먹었어. 와, 레전드. 다 컴퓨터인가? 와, 레전드. Y자에 내렸는데. 총을 안 맞고 있어, 내가. 뭐야, 뭐야, 뭐야. 여기 떨어졌어, 떨어졌어. 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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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 나도 한 번만, 한 번만. 이미 죽었잖아. 야, 시체 쏘는 거 봐. 나 한 번만 죽여보기 하지 마는데? 아, 저 총소리 엄청 나는데, 저기? 어, 저거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같은데? 가볼까? 되게 긴데? 가보자, 가보자. 야, 뭔가 자신감이 붙는다. 개머리 펌 필요하신 분, A야? 야, M4 버려? 어, 뭐야, 뭐야. 누구야, 누구야, 어디야? 젊던가 본데? 야, A맥이야, 얘. 야, 용용이 좀 주라니까. 어디 있어? 쟤가 날 쐈잖아. 근데 니가 왜 그걸 쳐먹니? 근데 이거 컴퓨터는 잡아봤자 파밍할 필요가 없는 게, 진짜 별거 없어. 근처다. 야, 용용이가 쏜다. 잡다! 잡았대. 야, 확길래, 확길래 버려. 잡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집 안에 있어, 집 안에. 어쩌마, 나 지금 죽을 자신이 없어. 자신감이 상승된 거 봐, 제. 나머지들은 어디 간 것 erro? 오,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우리 왜 이렇게 잘해? 이거 일단 사람이었으면 소름돋네. 너 니가 아직 안봐요. 어디 쏜 거야? 걱정 말라구! 개잘해 개잘해 잡은거야? 총수면 안대로 가자 그냥 그니까 졸라 못쌓 사람이었으면 못잡았다 근데 만약에 그냥 방심하고 갔는데 컴퓨터가 아니면 어떡해 저거 사람인가? 육식동물이 소식동물이 사람이었어 사람사람사람 뒤에 뒤에 그래도 혼자인거보다 둘이 있는게 낫지 어딘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봐줄게 딱 정면에 있네 딱 정면? 왼쪽 집 통해서 들어가는게 나을텐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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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어 죽었어 죽었어 아 대명하면 끝났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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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산옥에서 존버해보자 아잇 아 그래 사람한테 안들키게 넌 그거 끼고 나는 여기쯤 내리자 아 북캠을 잘 보이는 곳으로 갈까? 님 님 님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 북캠 개내려 그래서 북캠 구경하고 있으면은 시간 딱 간다니까 니 근처에 한명 내렸어 상관없어 야 봐봐봐봐 안보임 안보임 나는 나는 아씨 니 살 버려야된다니까 그거 너무 잘보여 지금 안보이잖아 안보이지 니 그 지방이 같아가지고 잘 보인다니까 낀거 보여 지금? 너무 잘보인다니까 꺼져 오줌 근육덩어리 새끼야 와 여기 북캠 개잘보여 그래? 같이 볼래? 이러면 나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오 오 진짜 어떻게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죠? 하품이 나왔거든요 예스 자 꺼지세요 오 떴어 오 오 오 오 오 오 O 오오오오 오 오오 이게 뭐야 오 비행기다 비행기 템 하나 쫀따 versa 여기 있으면 부캠에서 올라오겠네 올라오는거 뭐 어떡하나 이제 AI가 우리를 볼 수 있나? 아... 근데 AI 다 죽은 거 같은데 앉아있는 게 덜 보일라 어때? 열매에 열렸어 열매 스웨프 찍어줄게 헤이! 워하압! 따바바바바마 오늘 둘이서 그거할래? 4명이서 같이 아카펠라로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야야 화음 맞춰봐 위이에이 Pelix 우리 더 들어가야 되잖아 아이 씨 북킹에서 왜 한명도 안오냐? 총소리가 계속 나긴 하거든 자기장 보고 가자 여기로 한 번 더 걸칠 수도 있잖아 에피우 모멘트 으으 안나오네 으아아아악 와 자기장난 레전드 와 살기 싫은 자기장이다 김시 표류기까지 가자 그럼 어? 여기 안 들킬거 가지않냐? 바위 이거? 어 그러게 나쁘지 않은 느낌이야 나무점보 소로 해가지고 자! 여기 여기 올라왔어x2 내려와서 한 번 봐봐x2 왜? 안 보여 절대 안 보여 왼쪽에서 봐봐x2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진짜 밑에서 봐도 안 보여 allo 까 엘링 Dre 나처럼 아기스포츠 turning 제대로 조기교육을 받았어요 어 야 저기에 한명 수 born 곧간다 어어 배영하고있φ 저 에끼 너무 여유로운데 peoples 아 사람이 nick 사람 아니잖아 누구아 너 어떤 미천놈이 배영으로 가 야야 쟤 예의주시해봐 어디갔어 きます 오야야야야야야 우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blacks owners 봤다니까 돌아가고 있죠 나 지금 네가 궁런 olur 애손 야 무빙 치면서 야 배활량 잘 조절하면서 해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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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 됐어 쟤 지금 자기장에 잠겼거든? 쟤 돌아와야돼 어차피 오케이 깨잖아 빨리 빨리 풀숲 풀숲 자세 야 야 옆에서 오토바이 있잖아 툭툭 저거 뭐야 어어어 툭샤이 우리 우리 봤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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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인가 봐 아 죽일까? 안돼 안돼 전투력이 너무 낮아 툭샤이 너무 느리게 하고 있어 저거 사람 아닌 것 같아 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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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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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위치 툭샤이 옆에 끼지 마 그니까 툭샤이가 어딨냐고 아아 자기장 빠지 마 행군 또 해야돼? 툭샤이를 어떻게 지나가지? 우리가 툭샤이를 타자 어때? 미친 사이를 하는구나 툭샤이 탈 바에는 기어가는게 나 아 여기 여기 너무 민가라니까 캠프 알파 이쪽으로 해서 돌아갈까? 이렇게 아래로 해서? 그게 나을 것 같아 지금 고산 애들이 다 점령하고 있지 않을까? 바위에선 또 내가 안보이대 이 초록색 개별보다 아니야 초록색 이끼 느낌이잖아 여기 이끼가 없잖아 바위에 오오 저기 저기 바위 위에 한 명 있어 오 어디 바위 위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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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235? 제발 입만 하자 입만 이거 들어가면 기적 아니냐? 아 근데 여기 이렇게 수습이 시원찮아 샥 오 괜찮은데? 야 너 너무너무 잘 보여 니 벗어 빨리 그 쌀색덩어리 벗어 빨리 야 야 사람있다고 아무것도 하지마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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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돌아가고 있어 근데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고도 고도 안 남아있는 것 같아 고도 아까 다 죽었다니까 아이씨 제발 와 진짜 에바야 왜 이래? 기어가? 기어가는거 생각보다 빨라 기어가는데 특화되어있지 이거 가슴 펌핑되가지고 찌찌 다 쓸려 아 저기 내려온다 연막 깔고 왼쪽으로 가자 차라리 왔어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야 뛰자 안되겠다 아빠 힘내세요 노래도 받았는데 바프야 이경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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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우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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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먼저 쏘지 않을까? 내가 크니까 일단 인 출습이 너무 개가 났나 제발 자기장 와 에바야 아 진짜 자기장 이걸로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 아니냐 우리 길 한번 더 건너야돼 아 저 뒤에 있는 수 오기전에 그냥 뛰고 가야겠다 나무우시둥이 저것 어때? 안 보이네 이만 잘 보여? 이밖에 안 보여? 멍치지마 하나도 안 보이네 오오 저기가 여기 중간으로 가자 이거 지금 팀 대 팀 아니야 딱? 이끼 이끼로 이끼로 왜이리 선생님 어디야? 어머어머 반대편 아까 그 안벽에 있던 새끼 나한테 오지마 어 저기있어 저기 아 저걸 죽이네 너의 의지 내가 이어받았어 오케이 이거 보인다니까? 움직이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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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빠있는 새우까지 받았는데 치킨 먹어야지 졸라 천천히 졸라 천천히 졸라 천천히 졸라 천천히 졸라 천천히 제발 여기까지만 와아 자기장 와아 자기장 봐 뒤에 두명 있었어 두명 나 쏜애들이 두명이야 저 옆에까지 가자 옆에까지 가자 제발 제발 지들끼리 싸워 제발 저 앞에 앞에까지 가자 앞에까지 좋아 좋아 차소리 차소리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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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몰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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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몰라 너 몰라 거기까지 가 아 근데 좀 애매해 이거 모자라 저 앞에까지 가야되는데 야 집안에도 있어 와 이새끼 뭐야 여기다 여기다 뭐야 여기다 여기다 뭐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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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2등인데 아 어차피 3대1이었구나 지금 결론 나왔다 노파밍 존버는 AI한테 발각되지 않아 아니 발각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죽여버렸잖아 이게 그거지 기계는 인간을 이기지 못한다 완벽한 결론 아니냐 아니 그리고 인간은 무해한 인간을 괴롭히는 걸 좋아한다 이씨새끼들 자 우선 아주 멍청해보이는 AI를 발견해준 뒤 녀석이 파밍을 다할때까지 기다리도록 한다 파밍을 다하고 나를 쏘는 녀석 그대로 뒤를 돌아 미리 점찍어놨던 풀숲에 몸을 숨겨주도록 한다 이제 풀숲에 몸을 숨긴 채 녀석이 나를 발견할 것인가 발견하지 못할 것인가를 지켜봐주면 된다 발각되었다 이토록 완벽한 위장임에도 불구하고 발각되다 충격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발각은 되었지만 3년전에 장롱 밑으로 들어간 바나나마냥 썩어 문드러졌어 녀석을 맨주먹으로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자 사이다 act 꿈이